번 came out I'll think I need of something It's not good 뜬금없이 갑자기 이게 마구마야 무섭게 뜬금없이 마구마야 조심하자, 인트로더. 너는 블라끼인 스낵블비스트의 수업을 입고 계신 분이 되었군요. 드래크가 여러분의 수업을 고정하셨습니다. 어, 캡틴. 드래크의 주식의 프로젝트는 블라끼인 스낵블비스트가 있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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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내 인테로도 없지. 저는 그것도 좀 더 대리적이었습니다. 네, 괜찮아. 그냥 쇼핑하고, 내가 전해드린다고 했군요. 무슨 지지. 저 보스 나쁜놈 일부러 얘들 죽일라고 얘들 눈에 있네 저 어떻게 죽여? 보스도 이게 추미통 하나? 어? 보스도 춤춘다 지속시간은 짧은데 춤춘다 댄스 타임 댄스 타임 댄스 타임 지속딜 지속딜 합격 스티 타임 아직은? 왜 이 적은 이 적은 사람은 없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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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기아파. 아아! 아아! 이 잡먹길! 으흐흑! 공기아파! 기아파! 수류탄 내버! 보스한테 픽셀라이더는 안통한다 딜도 별로 안쓰 우와 개쎄 아 이거 맞으면 뒤지겠다 사거리 개기네 아 어 어 후우우~~ 되지마 아우 겟스κε스 아우 보스전게잼져네 탄이 너무 적다 설마 풀피 부터 시작이냐? 보스턴 개힘드네 탄이 너무 적다 설마 풀피 부터 시작이냐? 수리탄이 진짜 개쎄게 난데 여러분, 사면 싸서 붙잡하려구 이 문장의 내용이 안심 이제 미인공작 안심 님린 이즈 их 회사와 희 flagship 이것이 저에게 전통이 계산돼 제가 Presidentという 장면을 받는 것 같애 이 문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전통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망했네!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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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주 개 어렵네 칠퍼 칠퍼 아악 뜨거 아악 떨어진다 아뇨 아뇨 우레 dawg 나 bol 문 왜그러 Kelvin 우리.. 어.. 잠시만.. 우리 드렉스의 계획에 대해 말해. 고마워요. 탄이 너무 없어. 이 인포봇을 보내주세요. 이 인포봇을 봐. 그냥 5만원을 봐야겠다. 딜이 확실히 보스전화 할 때는 수리탄 딜이 엄청 잘 들어가네요. 탄이 부족해 수리탄. 이 인포봇을 봐서 내 최선의 인포봇을 위해 배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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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을 선택하였어요. XK81 젯팩! 몇 개의 조합을 했을 때 몇 개의 조합을 했을 때 모든 경우들이 다행히 알고 계신 것 같냐. 이제 XK81 젯팩을 통해 그 천을 통해 그 놈의 자체들에게 그 놈의 자체들에게 그 놈의 자체들에게 XK81 젯팩! 우리 가스 바크에 있는 것을 구입해. 사망사지설딸 중추신경 연구소는 책임지지 않는데 간대, 랩치트. 스낵글비스트가 바로 죽였어요. 드렉스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너는? 근데 그거... 인상적이야. 체력이 너무 좋겠다 오오 카드 카드 티롱 카드 카드걸렉 카드가자 블락은 나왔다 그만 잡았던 애 무기 다 열면 열고 싶은데 여웅 세트 중복하대 볼트 획득량이 5% 증강 오케이 열려라 참깨 도움말 랜저들이 젤리팩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 가스 바트에 가스 바크에 가기 위해 가기 수 있어야지 그가 항상 한 번 원했었고 랜저들이 더 구입할 수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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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하나도 위험하지 개 힘들 것 같은데 개 힘든 미션일 것 같은데 쟤 나쁜놈이야 부려먹기말고 쟤가 공 다 쳐먹을라고 보스 개 나쁜놈 아 잠깐만 한선타승 안을건데 나 무기 얻고랄꺼야 무기 얻고랄꺼야 빵끝 수리탄 랩업 했으니까 더 얻고랄 수 있어요 풀업 가능한데 이제 이거 더 얻고람면 무슨 기술 질러나 투척 속도 향상 직격시 피해 증가 나는 탄계수 증가하고 싶은데 수리탄 풀업이다 수리탄 풀업이야 기본공격은 풀어발려면 이게 너무 능력치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서 효율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 타는 말인데 프레베터 발사기도 지금 그렇게 센 것 같지가 않고 프로젠트럼은 효율이 괜찮을 것 같아 낫배드 하나만 더 그러면 두개 기술 기술 저거 얻는다 기술 정렬 좀 합시다 기술 정렬 좀 합시다 기본무기 이거 아 이거 다음 맥 간 다음에 기술 정렬해야겠다 음 도대체 어디 어디서 황금볼트가 있는거야 황금볼트 찾지도 못했는데 일단 가스파 블라그 잡으러 갑시다 블라그 잡으러 갑시다 블라그 블라그가 어떤 놈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보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유지 블라그 블라그 클릭 ל- 빵 끝 터진거였네 깜빡했다 세목이 있을거같은데 여기 어 있다 21,000원짜리다 약점을 분석하고 정말 아픈 곳을 때리세요 순한데? 와 21,000원이야 무기 세팅 좀 다르게 합시다 맘에 안든다 낄 수 있을만한 무기가 없다 뭐야 이거 라체엔은 이 배후기 스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을거같은데 제트팩을 획득하면 연료 보급사를 쓸 수 있는가 보네 극혐인데? 제트팩을 획득할 수 있을거같은데? 쟤들 막는데? 괜찮아 이거 D까지 공격 가능하더라도 잡힐거 같은데 뭘로 잡아야되지? 딜이 아예 안바뀌는데? 뭘로 잡아야되 얘는? 춤추기 만든다며 잡으면 되나? 제트팩을 획득할 수 있을거같은데? 어디로 가야돼? 안열리는데? 더 더 더 더 던지알로이 음료가 없던가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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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니다 그가 이게 stat Ok 모랏. 내 모습을 좋아한다는 것을 바랍니다. 왜냐면, 너는 절대 떠나는 거잖아! 프레다 주척! 따은 파이어 인도어! 파이어 인도어! 펑! 세59 주문대작이야? 올라가자 나 베어버려 화하 파이어 인드밍 호호 호호 어 안나댈게 파이어 인드밍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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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리탄 아깝게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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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호호 호호 어후 뭐야 이거 받아라 참깨 수리탄 짱짱이네 춤춰라 아 로봇 개많이 온다 끝 디엔드 오케이 무기 레벨 5가 끝인가 보네요 우와 와 뒤진다 Mr. Zercon is back Mr. Zercon is here to be Zercon 형 봐줘줘 P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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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Zercon 형 잡아주라고 Mr. Zercon 형 잡아주라고 Mr. Zercon 형 잡아주라고 아아! 피 1 남았어 제발 아! 하드코어 무드다 1 남은 1 남은 1 남, 2 남, 3 남ian 2 남은 3 남, 3 남은 퐈퐈퐈퐈퐈 hii Mr. Xercon can not rule this war ii Lynch ii Lynch ii Lynch 오 그라인드 부츠? 오 그라인드 부츠? 둘이서 3개의 버튼을 동시에 작동을 시켜야 된다고? 그 캠인데? 무슨 도구같은거 사용하면 되겠지 일단 체력 좀 채우고 오 그라인드 부츠 오 오 그라인드 부츠 오 뭐야? 자석 부츠인가? 나 지금 피가 없는데 자석 부츠인가? 자석 부츠인가? 나 지금 피가 없는데 개꿀 오케이 체력 단약 보충 무기 업글 더 할 수 있나? 어 더 멀리 날릴 수 있는거 이거 말고 춤추는거 그루비... 그루비 트롤 이거 범위 좀 늘리고 싶은데? 더 큰 피해 더 큰 피해? 오케이 이것도 어 그래 그루비트콘 이거 상당히 괜찮다 보스한테도 통해가지고 이거 뭐야 처.. 우리 처음 있는데로 왔는데?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 오른쪽 왼쪽 와우! 캬허 간주이 요소 또 점프? 점프 점프 sem OH 어 저리 저리 지 지 지렛 지렛 다 지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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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당신은. 당신은 그는 롬백과 워밭이예요. 아. 그리고 당신은 그는 겉은 미니언을 도와주기를 테러시기 위해 대왕을 탈출하거든. 저게 저게. 내 진짜 사랑은 아매튜 뇌로사이언스입니다. 지금 한 달 동안 뇌로사이언스에서 뇌을 가져와야 뇌로사이언스에서 뇌로사이언스에 개발한 것들은. 뇌로사이언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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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로사이언스에 레시피를 가져와야 해? 여사친구가 없다던데 사지를 건네 이 텔레파타퐁들의 성적의 성적의 성적을 할 수 있다면 전 총을 구성할 수 있다면 그들은 이 회사의 식품을 구성할 수 있을까? 말하자면 저는 모든 종류의 성적의 성적의 성적을 할 수 있다면 말하자면 이 텔레파타퐁들의 성적을 구성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잭팩을 보내주세요 이 잭팩을 보내주세요 이 잭팩을 보내주세요